유기홍 국회의원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교육부 폐지론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현안에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학중 기자입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이 연일 정부를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교육부 폐지가 시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다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기홍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내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 폐지는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반도체는 물론 기초학문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단체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인수의 시절 이미 존치로 협의를 마쳤다고 반응했습니다. 교육이 과학이다, 교육부가 경제부처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기존의 교육부의 역할보다 더 확장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한 발언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여야 하고요. 한편 줄곧 폐지를 주장했던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지낸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데다 신임 장관의 교육자가 아닌 행정가 출신이 내정되면서 폐지론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